로제씨, 리사씨, 그리고 우도완씨의 손으로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중기, 수지, 강수라, 서른등 대한민국 대표 풀색 시스타들 만드는 스프라이트 모델! 올해는 블랙핑크와 우도완씨죠. 오늘 오랜만에 다섯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스프라이트를 들고 화보 형태처럼 엣지있는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스프라이트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섯 분의 모습이 된 만큼이나 너무나도 상쾌한 스프라이트를 들고 전해드리고 계시죠. 대한민국 대표 풀색 시스타밖에 화보보다 더 화보 같게 멋있고 코스나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콜레의 진동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럴 때 표현이 아니라 좋겠는데요. 오늘의 사랑마저 주신공원을 또 탈퇴하면서 일단 1탄을 꼭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섯 분의 시선을 맞춰서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로 시선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로 시선을 갑뿌리구요. 자, 당장이라도 저스프라이트를 음미하고 싶은 듯한 상쾌한 매력을 보여주실 한 분입니다. 자, 우리 새롭게 시작받게 무델이 되시던 블랙비크와 우드와 쿨택시 스타노스의 아낌없는 면모를 주감없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번엔 다시 왼쪽 한 번 부탁드릴까요 왼쪽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곳은 우리 또 산책을 같이 지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곳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시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에서 더욱더 상쾌하게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프라이트 아일랜드를 즐겨보는 걸 합격하실 거예요 모든 구석에 관섭받지 말고 몸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스프라이트 아일랜드를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즐기시는 모습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을 선택하셨어요 이곳으로 같이 들어가도 할게요 자 우리 또 제닉씨와 우선씨는 무대 중앙에서 저 진주, 노트에 리사씨는 파란을 밑으로 가셔서 상쾌한 우리 스타들의 5인 5회 브라이트 아일랜드 태국뽕을 즐겨주시죠 다섯 번 모두 정말 여름휴가를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요 상쾌한 지금 지금 놀러온 것 같은 상쾌한 우리의 때가 불씨가 느껴집니다 자 제닉씨와 우선씨가 또 등을 맞대고 상쾌한을 수행해주시죠 아 또 그 뒤에서 파란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상쾌한 모습을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앞에 계신 두 분, 잔을 한번 짜내는 잔 피스를 우리 스프라이트 볼트 피스를 볼트 피스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보일수록 상쾌한 게 배가 되죠 이번에는 상쾌한 만큼이나 자 일단 느낄 수 있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블랙핑크 세 분도 가운데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